서울 부부의 귀촌일기 어? 미너비? 잘 먹겠습니다. 우와, 엄청 많이 주셨네. 으쩍! 아우, 묵거라. 아우, 돼지야. 아우, 돼지. 자, 뛰어. 어, 박수다. 어? 보가미 자고 있었구나. 하하하하. 아유, 주무시고 계셨어? 네. 하하하하. 침대 생겼네? 네. 꼭 대답해. 네. 하하하. 오! 거기서 향 나는 거야? 이거 되게 바닐라 향 비슷하게 난다. 오! 오, 이쁘다. 어? 얘는 향이 없어. 응. 어, 안 좋은 냄새 나는데? 하하하하. 아, 너무 이쁘다. 그렇지. 아, 이쁘다. 아, 이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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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망한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가보자 어이 아주 살아내 있다 어미 안올려나봐 아까보다 더 힘은 없는데? 힘을 내 더지? 천에 일단 싸 보자 손 막히는 거 아니야? 고객님 좀 바닥바닥 했으면 좋겠다 내일 바닥바닥 했으면 좋겠다 놔둬보자 부추 따러 가자 이리 와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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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이것만 해도 먹겠는데? 이게 부추 종료인데 근데 전에 인터넷 찾아봤더니 이거 납작한 거 있더라 야생으로 파도 넣고 부추 부족하면 지금 추 부족해? 다 놔 다 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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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 Mission Mint 연옹이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어, 축순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네 시작됐다, 시작됐어 짱 이제 끝까지 더 Ally 이렇게 소금 저거 곱게 파 이쁜 포기 우아~~~ 우아~~ 후위~~ 으어어어, 슬펀다 으어어어 으어어어 우유~~ 됐다 된다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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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어 야구추를 손하나 아쉬우니까 데올려서 음 소리 뭐야 소리 뭐야 반옥과자 완전 맛있다 입안에 부추향이 확 퍼진다 향도 진짜 많이 나 지금 한잔해야지 좋은 곳으로 가라 캣 맛있지? 캣 맛있지? 캣 맛있어 다 먹었어? 없어졌다 없어졌다 그냥 씹수 삼고 삼켜 왜? 너 그만 먹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비가 많이 와가지고 허브가 시들었나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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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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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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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련한 손놀림 야 옷 다 헤졌다 여기 헤졌어? 얘가 여기 다 뜯어놔가지고 다 뜯어지네 봄아 봄아 니 얼마나 여기 올라왔음지 여기 다 뜯어진가봐 이거 그렇게 그렇게 진짜 진짜 어디서 헤졌네 여기만 헤졌어 다 새건데 여기 봐 이쪽은 아예 구멍났어 니가 이 지랄해갖고 이거 봐봐 여기 다 새건데 여기만 이거 왜 그런 거 같아 여기만 이거 봐 해도 잡아 뜯어갖고 그냥 대단하네 못생겼네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헿 못생겼어 나 못생겼어 어우 맛있어 아아아아앍 미안해 옳지 이어투잡 잘 먹었다 다 먹다아 잘 먹었다아 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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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헗 고춧가루 할머니 내가 갈까? 가자 나 끝나다 가자 우미 가자 너 물 먹었어? 소화시키러 가자 이거 뭐다? 꽃 핀다 꽃 꽃이 다 심어 놓으셨네 비닐 아무것도 안 뚫려 있는 거 해서 뚫어서 심어야 돼 아 그렇네 쁘끄끄끄다 뭐이가 여기서도 잘하네 뭐이가 여기서도 잘하네 어? 그렇네 어떻게 여기도 뭐이가 있냐 산에도 아 여기 길가 되게 이쁘다 민들렉랑 애기똥풀이랑 아우 매장 봐 저 꽃 냄새가 저 꽃 냄새가 어! 저 꽃 냄새가 뭐지? 어! 또 좋은 냄새나 저 꽃냄샌가봐 여기만 오면 냄새가 나잖아 진달래인데? 나 아니지? 어? 냄새 맞아 맞아? 응 맡아봐 근데? 아니야? 어디서 나오는거지? 어디 꽃이 있나 보다 어? 보검아 보검이 왔어 그래 갔어 같이 가자 일로와 여기 꽃이 쫓아왔어 더 만족까봐 보검아 가자 보검아 보검이도 같이 왔어 어디 무늬가 이렇게 똑같냐? 운명이야? 우와 돈나물 우와 야 너무 이쁘게 살았다 보검아 진짜 귀엽게 살았다 떨어진다 보검아 일로와 간다 보검아 이리 가자 우미야 이리 가자 우리꺼 뺐어 나 무섭게 살았다 양파다 양파다 아 양파구나 보검아 줘야 해 보검아 아 무서워 보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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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뛰어들어 할머니 할머니 안 들어오셨나? 가자 보미야 가자 간다 가 그래 너 집 지킬 수 있겠냐? 아이고 이빠라 보검이 어디 갔냐? 이게? 오다 말았네 우와 꽃봐 아 이쁘네 우와 이거 아까 거기 있던 거랑 똑같은 거네 향이 있는데 은은해 할머니 어머니 오토바이가 없던 것 같은데 네? 어머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무도 안 계셔? 응 가자 에이그 잘 있어 어머 어? 야 두피 아니야? 어? 둘이 다 어휴 털 다 빠졌네 여기 병아리 소리 나 아 저 병아리 키우시는구나 응? 어휴 털 다 빠졌어 어휴 털 다 빠졌어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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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꽃 이쁘다 어휴 밑에 떨어진 게 더 예뻐 어휴 눈 아프다 눈 아파 진짜 색깔이 트위른냐 오 떨어졌다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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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도 안 깊어가지고 응 아휴 동그랗게도 해놓으셨네 어? 오공아 너 남의 집에서 어디 있어? 여기 여기 얘 아무데나 다 돌아다니는구나 물 먹고 있네 뭐 하냐 일로와 아휴 자유로운 영혼이야 나도 우리애도 아닌데 혀만 달렁달렁 혼이 나갔어 눈이 왜 풀렸어 오공아 우리 간다 혀아 간다 안녕 우와 너 벌집 아니야? 오? 벌집 제거했나보다 왜 이렇게 어디서 생겼대? 이거 말벌 아니야? 이거 말벌집이잖아 벌써 제거했나보다 근데 이거 어디서 이렇게 큰 게 있었어? 119 왔겠다 무섭다 무서워 안녕하세요 산책 무섭다 자기 좋아하면 또 엄청 좋아해 어?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이쪽도 집이시구나 일로와 가자 아 보공아 보공아 저거 댕이 지디치랏 아니 그냥 저희 고양이 아닌데 와서 저희 집에서 맨날 밥 먹고 가요 작년부터 아 진짜요? 아 뭐야 야 너 그래서 우리 집에 왔구나 저희 집에서 맨날 밥 먹고 자고 자기 수리장에 있는 데에다가 버렸는데 대번이 오더리야 한 사람도 아 왜 내 주쳤어요 그러게 참 좋다 집에서 맨날 밥 먹고 그래서 그렇게 잘 붙어있었구나 얘한테 엄청 잘 따르더라 잘 따르고 말도 되게 잘 들어요 용일 언니가 이렇게 붙잡으려는 게 아무리 잡다 우리 집에 작년부터 와가지고 맞어 네 작년부터 집 밤 주 설 때 내 집을 찾고 아 그래서 왔구나 우리 집에 왔구나 네 들어가세요 네 아유 그랬어 너 주인도 있는데 왜 우리 집에 와서 왜 쫓겨났다잖아 가자 보금아 밥 줄게 가자 보금아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쫓겨났어 그래도 밥 줬다고 또 붙어가지고 그러게 그러게 집을 다 찾아갔네 그래도 고양이는 다 찾아가 아 근데 왜 우리가 걷어내게 돼 할머니가 버린 거 어떡해 굶어 죽을 순 없잖아 노랗게 노랗게 멀들었네 잠깐만 빠졌다 빠졌다 안 돼 빠졌다 빠졌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떻게 또랑이 빠졌어? 또랑이 빠졌다 하 어떻게 빨빨리 좋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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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가지고 좋아 못 들어서 못 들어서 아 아 엎드려가지고 좋아 아 안돼 허리 난다 할 수 있어 으ота 흔들어 아 으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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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어색 진짜 또랑 아, 잘 갔다 왔다 알찬 하루였다 이름이 뭔지를 안 물어봤다 그럴게 아, 잘 갔다 왔다 소금 할머니가 주신 미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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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놓은 우리 채소 고추 고추장 고추 넣어서 만두 추가 맛있겠다 빈곱샘 만두지 맛있어? 먹겠습니다 잘 먹으세요